우와 우와 진짜 배떡이 나왔네 우와 소문인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우와 이렇게 학교급식에 배떡이 나와? 우와 소름 맞아 완전 특별식이야 우와 완전 대박이다 분모자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어디구요? 분모자 맛있어? 완전 최고 최고 우와 나 분모자 처음 먹어봐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쫀득쫀득하고 맛있다 와 식감 진짜 완전 쫀득쫀득하지? 로제소스가 완전 꾸덕하게 묻어있어서 더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맛있다 새우튀김 튀김도 맛잇지요 튀김도 맛잇지요 반을 갈은 다음에 여기를 소스를 묻힌 다음에 베이컨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쫀쫀맛다 아 주먹밥 뭐야 완전 짱닭 여기서 찍어먹으면 꿀조합 면이랑 하나 같이 먹어야지 꿀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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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꿀조합 여기 이렇게 소시지도 있지요 먹어보겠습니다 소시지는 무슨 맛일까요? 소시지 진짜 잘 어울린다 메추랄도 있지요 음 너무 맛있어 하늘 텔라가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따 괜찮은지 전화해보자 왜 갑자기 배탈 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비키야 너 벌써 급식 다 먹었어? 어 나 또 급식 받아올게 또 당황하지 난 언제나 두 그릇 못 말려 와 오늘 급식에 배떡 로제 떡볶이 나왔다? 거짓말 안 해 진짜거든 진심? 진짜 배떡 나왔어? 와 나도 배떡 먹고 싶다 와 부럽다 진짜 엄청 엄청 맛있어 말도 안 돼 와 진짜 부럽다 우리는 소고기 묶음 나왔는데 소시지랑 응 배떡 안에도 소시지 들어있어 와 정말 부럽다 방구방구 뿜뿜 방구방구 뿜뿜 야 넌 슬픈 야 넌 슬픈데도 방구로 끼냐 그러니깐 방구도 같이 슬프잖아 방구 뿜뿜 아 그만 좀 껴 뿜뿜 아 우리도 배떡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우 으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얼 으어 으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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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엑 우와 대에에에에에에엑 오늘은 뽀로로 급식? 이게 무슨일이거? 헉 와 핏희야 나 학교 오기 싫다고 그랬잖아 이제 맨날 학교로 오고 싶어 헤헤헤 히히히히히 나도 진짜 이렇게만 맨날 급식 나온다면 진짜 맨날 먹겠다 오우 나 이 마시멜론 롤리팟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엄청 엄청 귀엽다 뿌숑뿌숑해 한번 먹어볼게 엄청 맛있다 딸기맛 오 이거 뽀로로짜장? 와 너무 맛있겠다 나 완전 좋아하는데 우와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떨리는군 먹어보겠습니다 면이 엄청 포실포실해 맛있어? 이거는 겉에 설탕 발라져 있어서 엄청 달콤하고 쫀득쫀득하고 맛있어 포샷 포샷 우와 이건 뽀로로 음료수 얼음컵에 담아서 우와 얼음컵이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엄청 맛있어 맛있지요 진짜 맛있지요 대박 짱짱 오 뽀로로 츄러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난 치즈크림 츄러스 넌 치즈 받아왔냐? 나는 초코 받아왔는데 먹어봐야지 우와 이런 모양이야 이 안에 초코크림 들어가 있고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 우와 맛있겠다 오 우와 치즈크림 김슈 츄러스 무슨 맛일까? 음 엄청 맛있어 진짜 츄러스 같아 근데 비키야 너 벌써 급식 다 먹었어? 어 나 벌써 다 먹었어 또 받아올게 또 으아 오 난 언제나 두 그릇 하하하 못 말려 모아 오케이 어 오 오늘 우리 학교 급식은 뽀로로 파트였다? 에이 거짓말 하지마 진짜야 이거봐봐 오 오 진짜네 어떻게 급식에 뽀로로가 나와? 고난의 학교 진짜 왜 그래? 장난 아니지? 뽀로로 츄러스 짱 맛있었어. 누나 내 학교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나와? 몰라. 꿈의 학교야, 완전. 와, 우리는 오늘 육개장 나왔는데 우리 학교도 뽀로로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 육개장? 아, 불쌍하다. 우리 학교 요즘 좀 이상해. 내일은 무슨 급식이 나올까? 와, 기대된다. 와, 꿈에라도 급식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와, 우리 학교 급식 맛있다. 싹, 뽀로로 짜장면 맛있다. 맘날 급식 최고.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